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나 민족에게는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큰 행운입니다. 그 지도자의 해안과 안목과 통찰력과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민족과 사회가 융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에 걸출한 그런 정기작가이자 보수주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폴 존슨이 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만난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짧은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엉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03쪽을 보면 인도를 망친 자왈할라 내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889년부터 1964년까지 살았던 인문입니다. 폴 존슨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루를 만난 것은 그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던 킹저리 마틴을 통해서였다. 판디터 선생님으로 불리던 그는 킹저리의 그러한 숭배를 엉당 자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카스터의 인도의 계급제도죠. 최고계급인 브라만 출신으로 그가 자신의 우월적 위치에 대해 추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카스터 제도의 힘과 저항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종의 밀폐된 오만의 물방울 속에 살면서 태양왕의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태양왕의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다. 그가 계획경제를 갖고 인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 믿음과 체계관과 삶의 그런 관점이 착하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계획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 그런 군중 속을 지날 때면 늘 지내고 다니던 단단한 막대기로 사람들을 후려치면서 길을 만들어 갔다. 그가 자신의 딸을 내게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당시 수줌 많던 그 소녀가 나중에는 수상이 되었다. 여러 면에서 자왈할라 내루는 전형적인 패러스쿨 출신했다. 한 번은 엘레 노래 모임에서 자기 옆자리에 윈턴 처칠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헤로 노래를 아주 좋아해서 신나게 불렀다. 그는 내게 자신은 온 인생을 걸고 제국주의에 대항하였느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제국주의자였다. 카슈미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회교도들의 뜻을 묵살하고 인도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제국주의자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포르투갈에 통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를 침범하고 점령하였으며 주민들의 저항을 무자베게 짓밟은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또한 중국 제국주의 시생자들인 티베트인들을 돕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깎아가지 않았다. 국제적 정치인으로서 그는 정직하지 못하며 일관성이 없었고 비열하고 허위적이고 윗선적이었다. 물론 폴 존슨 작가의 평가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을 여지없이 부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내루는 1945년 종전과 함께 많은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을 때 그야말로 인도란 나라를 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체제로 몰아갔던 점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실용주의적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생각으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참 놀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뭐 다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는데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한편은 그가 영국역 인도의 감옥에서 16년을 보낸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 총독의 아내인 레이디 마운턴 베턴과 외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영국의 인도 통치에 복수를 안셉니다. 그는 미남이었고 또 일찍이 온천지역인 영국의 채텀 턴블리지 웰스 베스에서 한가로운 청춘을 보내며 영국의 치체 높은 숙녀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폴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루는 천재적 정기작가를 기다리는 요상한 잡종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내루는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엉터리 정치인이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줄리어스 니에 레레라는 인물입니다. 1922년부터 1994년을 살았던 인물이고 탄자니아의 정치가이고 영국에서 교육받아서 1949년도 영국의 에덴블러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석사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탄가니카 자치정부의 초대 수상이고 초대 대통령을 거쳐서 1964년 탄가니카와 잔자바르가 통합해서 찬자니아 연합공화국이 되자 초대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1985년에 전퇴했으니까 한자니아를 거의 1960년대부터 거의 통합 85년까지 통치한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탄자니아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렇게 지식인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관점이 잘못되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나는 거죠. 줄리어스 니에 레레에 대한 폴 존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낳은 최초의 위대한 협작군 지식인이었으며 셰익스피어 등을 번역했고 그를 한껏 지켜세웠던 서방의 자유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다. 탄자니아가 거의 장기 집권 아래에서 세계에서 받은 1인당 원조액이 가장 높았던 가락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장 많은 돈을 받았지만 탄자니아를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영국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출신인 바로 줄리어스 니에 레레라이. 오늘날 그리스가 아주 잘나가던 나라였습니다마는 1980년 무렵에 집권했던 한 지식인 하버드대 출신의 경제학 출신의가 완전히 그냥 나라를 거듭내는 것이죠. 모든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명령과 개입과 지시와 통제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과 시장관을 가진 사람들,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 나라를 처절하게 부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586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고 사람들의 자발성과 자율성과 사람들의 창의성에 대한 그런 존중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라는 급속히 내려가는 거죠. 가장 많은 원조를 수방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이 인물이 한 것은 하지만 그 돈은 모두 탕진되었으며 그가 죽자 탄자니아는 만신창의로 전략했고 지금은 아마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최빈공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항상 그 귀하게 얻은 재원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국가는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용도로 우리가 자원을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또한 인물은 수카르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이 익숙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는 1901년생으로 197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폴 존슨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로 신조어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좋았다. 그 외에는 잘하는 것이 도통 없었다. 그런 소수 중국인에 대한 정오감정을 자극해서 많은 이들을 죽였고 나머지도 가두기나 추방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버스나 트럭을 몰아 시장에 물건을 가져주는 중간 장사꾼일 뿐이었다. 수카르노의 중국인 집달 학살의 결과로 내가 자바에 있을 당시에 시골에서는 식량들이 썩어 나가고 도시민들은 굶주밈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카르 때는 시큼은 바나나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상인들을 기업인들을 그렇게 죄악시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피해가 이른 겁니다. 수카르노는 내게 말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보이스카웃들입니다. 보이스카웃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조직입니다. 물론 수카르노는 그 응분의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라와 민족을 망친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탄자니아처럼 수많은 그런 종류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냥 눈녹듯이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올바른 것들은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 사이에서도 생각의 중요함, 올바른 생각, 반듯한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 사고방식, 세계관, 경제관 이런 부분들이 정한 인간관 이런 부분이 반듯해야 그래야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생각의 문제고 그 생각 가운데서도 지도자의 생각은 아주 큰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믿고 교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큰 그런 역점을 둘 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한 번 영광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죠. 바라봄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